대한민국은 핵심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사회죠. 그래서 그냥 거짓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대법관들만 나무랄 게 아니고 언론인들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다들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참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다 살짝 피해가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겪고 있는 고초나 지지율 하락도 설적 피해가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7월 28일 날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판결물도 다 그 뭡니까? 다 살짝 피해가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판결문 보니까 다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설적 피해가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중견 언론들이 쓰는 칼럼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 아는데 설적 피해가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중앙일보 사슬에 동명 강화 외침에 펠로시 안 만난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 칼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헌법기관의 격을 무너뜨린 감사원과 선관이 아니 사슬에 선관이 문제를 다뤄? 그래서 대충 감은 잡았지만 한번 들어가 봤죠. 헌법기관의 격을 무너뜨린 감사원과 선관이 아마 이번에 최재원 감사원장이 그런 국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 조금 이렇게 순화된 표현을 썼으면 좋겠는데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한 거가 조금 이렇게 그거 하면 좋은데 또 꼬투리를 담는 거죠. 그래서 감사원의 문제다 이런 내용을 담고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또 다른 감사원에 대한 비판을 하고 또 다른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이 역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등장한 속구리 투표함이 대표적인 예다. 확진자 사전 투표입니다. 지난 4월 감사원이 이에 대한 직무 감찰 계획을 발표하자 선거관리에 선관위를 직무 감찰하는 건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반발했다. 그러면 자체적 감사 혁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후속 조치로 지난 8월 1일 사무처에 속한 자체의 감사기구를 독립시켜 중앙위원회에 두겠다고 발표했다. 자체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감사원의 감사를 피해가겠다는 꼼수란 논란에 자유롭지 못하다.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바닷가에 떨어진 상황에서 국민이 과연 얼마나 납득할지 의문이다. 아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크게 중앙위원회가 있고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동안 파악한 건 실무는 다 사무처에서 다 하는 거죠 선거관리나 이런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위원회에 참석해 보셨겠지만 위원회 위원들이 무슨 장관 대우를 받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실무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많이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처가 한 일을 무슨 뭐 안 같은 거나 추진안 같은 경우를 그냥 통과시켜주는 거수기죠. 거수기. 권순일 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했고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노정희 씨, 지금은 노태학 씨, 대법관 출신인데 뭘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선거실무를. 모든 선거사무는 다 사무처의 차장, 사무총장, 기획조정실장 무슨 그다음에 선거본부 실장 이런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무처에 있던 감사기능을 중앙위원회 옆에다 붙인다가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중앙사슬입니다. 중앙일보. 본질은 전혀 탓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도 뭐 이런 사슬이라도 실어주니 고맙죠. 특히 선관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세력에 유리한 결정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내로남불, 위선, 무능 등의 표현이 특정 정당 후보자를 유추시킨 다음에 사용한 금지한 게 대표적이다. 반대로 올해 3월 대선에서는 민주당의 현수막에 등장한 주술, 구판 등의 표현을 이용해서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했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선거 데이터가 뭐죠 납득할 수 없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걸 언급 안 하잖아요 사전투표가 어떻게 된지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딱 금기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냥 하면 안 된다 공병호 TV에서 선거 관련된 콘텐츠가 나가면 67만 정도의 구독자를 가진 데서 천 명 정도를 보게끔 그렇게 딱 뭡니까 억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게 완전히 그냥 통제된 사회입니다 통제된 공교롭게도 헌법기관인 감사원과 선관위 위상이 함께 추악한 것은 두 기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두 기관이 정치적 소용돌이 휘말리지 않고 제 역할을 다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황골탈대의 노력을 해야 된다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감사원은 모르겠지만 선관위는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아무도 핵심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회인 겁니다 언론이 기능을 완전히 그냥 다 상실해버린 거죠 그러니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선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선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예 예